아 어떻게 해야 바워가 되는 거지 더 나 공격하면 안 돼 기지 안에만 있어야 돼 공격만 안 가면 되지 땅은 먹어도 되는 거잖아 어 땅은 먹어도 되고 공격만 안 하면 돼 선빵 때리면 안 돼 자 선빵 안 때릴게 너의 영토만 침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 선빵 때리면 안 돼 저거 하게 나 뭐 할까 하고 싶은 거 해 방어니까 내가 볼 때 처음에는 너가 뭔가 하려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짝 뇌정지 온 거 같았어 나 중간부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처음에만 조금 알지 몰라 근데 내가 너가 이제 너의 영토로 들어가진 않아도 너가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유닛을 내가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공격하고 있는 걸 때려도 되지 공격 공격만 안 하면 돼 너가 평화롭게 미네랄 캐게 해달라는 거지 응 오케이 오케이 넌 방어만 하면 된다니까 만약에 인구수 200이 차면 어떻게 해 너? 어 거기까지 갈까? 그럼 물론이지 아 아 뭐 아 아 잡지마 너의 오보로드 너 뛰셨다 아 나 이거 영어로 써져있어서 다 모르는데 아 그래? 어동은 빨리 얼른 리마스터를 사자 왜? 왜 또 공격받고있어? 형아 내 앞마당까지 오는거니? 물론이지 왜왜왜 공격만 안하는거야 공격만 안하는거야 똑같다 아니지 아까는 내가 야금야금 갉아먹었잖아 퀸으로 갉아먹고 저글링도 보내고 했잖아 헛 그런건가? 그치 야 이 새끼야 앞에있지 너 흐흫 저거 뭐지 있는지 다 위에 못봤는데 뭐야 탱크 아 카라 뭐가 다르냐고 아니 근데 나 너의 영토를 침범하진 않았어 아니 땅을 난 넓게 먹고 있을 뿐이지 ㅎㅜㅜ ㅜㅜ 아 진삽이 뭐 짓고 있는지 궁금하다 뭐 짓고 있냐 진짜 너 것 좀 구경하자 뭐야 드론이 왜이렇게 없어? 다 먹었어 왜? 너 왜 이렇게 오버레드만 벗고 아 이러면 저걸림 필요 없잖아 오버레드만 왜 이렇게 벗고 있어 오버레드만 석다 어디서 하지? 구경 좀 하자 뭐 할지 구경 좀 하자 하하 아니 왜 클릭 못하게 하냐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씨 베럭감죽네 베럭? 어꼬 어 어 이거 바뀌었네 원래 히드라가 그 땅 파는 얘 되는거 아닌가 어 맞어 아 맞지? 어 맞어 맞어 아 얘구나 아씨 나가지도 못하고 와이씨 아 아 아 와아 아 아 아 아 뭐 구경하러 나왔어? 아 미치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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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선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그 알아 나 팩토리 두개밖에 없어 아 나 나갈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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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이 씨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자 그럼 너가 기준을 세워줘 아니면 너가 이런거 어때 차라리 너가 내 핸디캡을 줄게 너가 원하는 핸디캡 너가 원하는 핸디캡으로 해볼게 하하하하 그것만 해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